품이 오는 식목일이야! 품이 오는 식목일이다! 식목일! 오지현! 성경오지현! 먼지 날리게 뭐 하는 거야? 삽질 16개 동작! 성경오지현! 나 삽질하고 있어! 먼지는 하지마! 성경오지현! 우리 애들 계속 너무 강해! 시덕이 왜 또 청승이야!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시원하지 않습니까? 그래? 김시덕! 일병 김시덕! 슬프냐? 괜찮습니다! 울어라! 실컷 울어라!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깨끗이 있자! 양승!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! 그거 아십니까? 발이 짓무르고 갈라지고 부르트는 거 그 힘든 행군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철물 속에 있는 당신의 사진 안장 때문입니다! 남자친구가 휴가 나왔을 때 멋있지 않다고요? 그건 이 땀에 젖은 군복 때문이지! 당신은 남자친구가 멋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! 그런 남자친구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어디 인터넷에서 또 퍼 왔구만! 에이! 진짜 뭐야! 이게 고철물 부르다고 해도 초칙얘기야! 확! 아이고 진짜! 그걸 바쳐주지를 않아! 괜찮아! 나도 1명께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! 거짓말하지 마십시오! 야 오지현! 상명오지현! 잘했어! 잘합니까! 네가 여자친구 인생 하나 살린거야! 잘 헤어졌어! 아유 진짜! 얼마나 여자 행복하겠니? 상명오지현! 야 없으면 대기하라 몰라? 그 대신 이거 어떻습니까? 겁라면! 아 뭐 딱하니 구형 되잖아! 그런 조화색이 군인정신이야! 김시덕! 1명 김시덕! 나무 준비했어? 나무 준비 못했습니다! 없으면 끝나? 야 준비하겠습니다! 없으면 대기하라! 그게 군인정신 몰라? 이거 어떻습니까? 그래 없으면 이거 꼭 시킬 수 있어 군대에서는!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아! 군대에서는 돼! 야 동민이! 2명 장통! 너 뭐 준비했어? 저 비료 준비했습니다! 우리 부대의 비료가 어디있어? 아 없으면 만들어야지! 아 진짜! 야! 야 하지마! 해봐! 자! 시원한 해봐! 아 알았어! 내가 하나 더 없을거야! 어? 내가 오늘 이 동작구만 코너 내릴거야! 어? 우리는 다 할거야! 한명냥 놀아 이제부터 이제! 뭘 놀아! 하지마! 하지마! 알았어! 여기 코너 하나뿐이야! 그냥 하자! 오래오래 하자! 알았어! 옷 입어! 잘못했다! 잘못했다! 그건 그렇고 내가 이거 하단에 잡초제거는 다 했어? 아 전 제구역 다 했습니다! 너 다 했어? 아주 깨끗하게 했죠! 너 다 했어? 저 아직 조금 못했습니다! 왜 못해! 어? 이거 틈만 난 코너 없으려고 왜 못해! 빨리 안해! 알았어! 알았어!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! 야! 야 인마! 그걸 왜 밀어? 그걸 왜 밀어? 이게 자꾸 옷을 흐르르다 뻗고 아 잡초제거! 야 야 야! 하지마! 됐어! 야 빨리 우리를... 아 맞다! 천재 동작 그만! 어제 소대 당시랬던 내 란이 뽑혔다! 이거 누구 짓이야? 어? 아니 소대 당시랬던 내 란이 뽑혔다! 저희들은 모릅니다! 야 니가 했냐? 야 니가 했냐? 야 니가 했냐? 아 저도 안 했냐? 야 점겸이 너도 안 했지? 목표권을 행사하겠습니다! 야 인마! 니가 내가 얼마나 아끼는 란이인데 어? 내일까지 이거 똑같은 거 안 받아 놓으면 니들 다 뺑뺑이 돌릴 줄 알아 알았어? 아니 부대에서 나를 어떻게 구합니까? 어?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대 형님 방에서도 많이 뽑아놨습니다 이 자식! 이거 말로 해서 안되겠구만 전제 좌우로 정리해 정리해?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겠다 인간 피라미드 실수! 실수! 빨리 하자 실수야 빨리! 아 니들은 정신 썩었어 알아? 아니니? 장동민 너 지금 뭐하는거야? 어? 너 미라입니다 미라씨 아이고야 딸라야 아이씨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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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